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한 안성룡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면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글로벌 웹툰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UX UI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는 유모피즘 라이브러리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내용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드로이드 나이츠 지난 발표 이력을 보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UI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관련 API들이 롤리팝 이상부터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앱들에 민 SDK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다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발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약간 끼어넣는 느낌에 가까운 초급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애니메이션을 다뤄보셨을 분들께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을 기피하는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했어요 첫 번째는 개발 시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 그 시간에는 빌드를 해서 애니메이션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에 안 그래도 코드가 많아져서 MVP라든지 MVBM이라든지 하는 패턴을 이용해서 코드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어디까지나 뷰 레이어에 속하는 코드다 보니 여기에 코드가 늘어나면 또 버그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앞서 얘기한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빌드 시간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변경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유지보수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앱들이 기본적인 로딩 UI를 사용하거나 혹은 로딩이 없는 경우도 있고 클릭 효과도 없거나 클릭 효과를 구현하더라도 셀렉터로 단순하게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적용을 못할 것 같고 현업 개발자의 경우에는 일정에 치여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발표의 목표는 애니메이션의 세 가지 유지 케이스를 구현해 볼 겁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시간과 난이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로딩 애니메이션입니다 프로그레스 바와 드로우브를 이용해서 각 앱에 브랜드가 들어간 로딩 UI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로딩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바깥에 돌아가는 띠 모양의 드로우블과 가운데에 보여질 브랜드 아이콘을 합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XML 코드로 살펴보면 로딩 드로우블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먼저 바깥에 돌아가는 띠 같은 경우에 로테이트 드로우블 이란 것을 이용을 하면은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브랜드가 될 아이콘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레이어리스트를 구성한 다음에 이 드로우블을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드로우브를 설정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표시가 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항상 로딩 UI가 보이면 조금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컨텐트 로딩 프로그레스 바라는 유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린 경우에만 예를 들어 API 응답이 느린 경우에만 로딩 UI를 보여줘서 조금 답답함을 덜고 로딩 UI가 많이 보여지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동작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쇼를 호출하면 500ms 이내에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UI를 보여주지 않고 한 번 UI가 보여지게 되면 최소 500ms 동안 보여져서 로딩 UI가 깜빡이는 현상을 배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젯은 커스텀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각 서비스에 맞는 위젯을 구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봤던 로딩 UI 같은 경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업에 대한 로딩 UI 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레스라는 로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프로그레스바와 드롭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만들어 볼 거고요 사용할 만한 곳은 음악 같은 것을 재생을 한다든지 소리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혹은 파일 다운로드 등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정적인 이미지와 차오르는 이미지를 겹쳐서 이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적인 이미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이어리스트 드로우블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쉐이프 드로우블과 가운데 보여진 브랜드 이미지를 겹쳐지도록 표시를 해 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이미지는 이제 다른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뭔가 재생되는 이미지라든지 녹화의 중지 버튼이 되는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차오르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때는 쉐이프 드로우블을 사용하시고 여기에 속성의 유즈 레벨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레벨을 트루로 만들어 주시면 이 링 쉐이프 드로우블이 차오르는 형태의 드로우브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바깥에 보여지는 로테이트 드로우블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지점을 이제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되는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계방향 12시가 아니라 다른 위치라면 다른 각도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두 가지 드로우브를 각각 백그라운드와 프로그레스 드로우블에 설정을 해 주시고 이 프로그레스의 전체 맥스 값 등을 이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레스 애니메이션이 손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 같이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의 코드 변경을 최소화하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딩 UI가 아까처럼 이제 띠 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원하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각 이미지들을 일정 시간마다 변경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리스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드로우브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듀레이션과 드로우브를 설정해서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이미지가 보여질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 등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애니메이션 시작과 종료를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지 뷰를 뷰에다가 드로우브를 설정을 하고 드로우브 스타트 스탑을 호출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 애니메이티드 이미지 뷰라는 위젯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XML에 드로우브를 설정을 해주는 선언하는 형태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티드 이미지 뷰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 코어 라이브러리 등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AUSP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시스템 UL은 시스템 앱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키캣 OS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던 코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드로우브를 알림 아이콘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리스트 태그로 애니메이션 드로우브를 만든 다음 Set Small Icon이라는 API의 드로우브를 설정해 주시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시스템 UL라는 앱에서 이 알림 아이콘의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해 줄 겁니다 다만 이 API에 해당되는 것은 API 20일 이상부터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딩 애니메이션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유즈 케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릭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드로우브를 이용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티드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우블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우블이라는 것을 보통 많이들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뷰 상태에 따라서 드로우브를 보여줄 때 각 상태 사이에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Bottom Navigation Vue나 Tem Layout처럼 선택 상태를 지원하거나 좋아요 즐겨찾기와 같은 체크 상태를 지원하는 유젯 등에 사용하기가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셀렉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각 상태에 따라서 어떤 드로우브를 보여줄지 설정을 하셨다면 여기에 애니메이티드 셀렉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셀렉터에 트랜지션 태그를 넣어서 각 상태 사이에 트랜지션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만 예로 들어서 배터리가 차오르는 애니메이션을 트랜지션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셀렉트라는 드로우브를 만들 거고요 이 드로우블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입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32ms마다 이미지를 교체해 주는 형태로 해서 마치 애니메이션이 배터리가 차오르는 것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때는 단순히 이미지 뷰에다가 소스 태그에 드로우브를 설정해 주시고 뷰의 상태를 변경해 주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뷰를 클릭을 할 때 셀렉티드 상태가 트루로 바꾸거나 혹은 펄스로 바꿀 때 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봤던 것 까지는 다 애니메이션 드로우브를 이용해서 각 프레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티드 셀렉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우블에 애니메이티드 벡터 드로우브를 결합할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대신에 벡터 드로우블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애니메이티드 셀렉터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랜지션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어 이 아이콘을 이 뷰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드로우블 애니메이션을 이제 트랜지션 하는 형태는 맨 처음에는 스케일 다운을 해서 작은 크기의 설정이 되었다가 어 일정 각도만큼 회전한 후에 다시 스케일업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애니메이티드 벡터라는 태그를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안드로이드 드로우블에는 벡터 드로우블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 보아야 할 것은 그룹의 네임을 설정을 해서 이 패스에 이제 그룹 그룹을 제어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네임 기어 라는 부분에 타겟을 걸어서 안드로이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거고요 여기는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당 그룹의 스케일 X와 스케일 Y를 이제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0.8배 만큼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300ms 이후에 이전에 첫 번째 프레임 애니메이션의 동작이 끝난 이후에 스타트오프셋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이제 300ms만큼 720도 회전을 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케일업 되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소스 태그에 드로우브를 설정을 하고 뷰가 클릭이 되었을 때 셀렉티드를 트로로 바꾸면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뉴 엑셀멜에다가 이런 드로우브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바텀 내비게이션 뷰 같은 컴포넌트에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셀렉트만 호출하더라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것은 벡터 드로우브를 개발자가 직접 제어를 하는 방법만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모양을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쉐이프시프터라는 툴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쉐이프시프터라는 툴은 패스 데이터 간에 이제 모핑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svg 파일이나 벡터 드로우브를 올린 후에 각 패스 데이터 간에 모핑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가상의 점을 이제 찍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아이콘을 이미지 버튼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템의 이제 버튼이라든지 아이템의 백그라운드의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아마 리플 애니메이션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테리얼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클릭효과 구요 이 리플 오른쪽에 보이는 리플 효과를 작성한 드로우블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아이디 마스크라는 태그로 어 특정 영역까지만 리플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 리플 효과가 내 버튼의 영역에 만큼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은 백그라운드에다가 이 드로우브를 설정만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만약에 리사이클러 뷰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투명한 항목에 미리 정의된 속성을 사용해서 리플 효과를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렉터블 아이템 백그라운드 같은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성 자체는 요렇게 구현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에 칼라 컨트롤 하이라이트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가 들어가고 마스크에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는 형태죠 다만 이 리플 효과 자체는 API 21 이상부터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 백그라운드에 리플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색깔 자체가 뭐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효과를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테이트 리스트 브라운드 애니메이터라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건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우블 이랑 조금 다르게 상태 변경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똑같이 기존에는 드로우블 폴더에 만들어 줬다면 이건 애니메이터 폴더에 만들어 주셔야 하구요 사용하는 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셀렉터를 만들고 각 상태에 맞는 오브젝트 애니메이터 등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에 비포 애프터 색깔을 지정해 주는 방법을 썼구요 여기서는 배경 애니메이션에만 사용을 했지만 트랜슬레이션이나 스케일 처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과 플로팅 액션 버튼 클릭 효과를 구현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쏙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떠오르는 듯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유주 케이스가 모두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화면 전환에 대한 유주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볼 것은 Shared Elements입니다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 간의 화면을 전환할 때 콘텐츠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주는 방법이구요 사용할만한 곳은 프로필 사진을 눌렀을 때 확대를 해서 본다거나 이미지 형태의 목록 화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사용하는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필 화면에서 뷰어 화면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프로필 화면과 뷰어의 항목 간에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트랜지션 네임 태그를 선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트랜지션 네임을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뷰 액티비티에 메이크 씬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이라는 API를 이용을 해서 해당 뷰와 뷰의 트랜지션 네임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일단 실행하는 실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shared elements 구성이 완료되었구요 이제 수신하는 쪽 입장에서 shared elements 트랜지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윈도우의 속성들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목 간에 살짝 튕기는 느낌 약간 바운스를 주기 위해서 오버슈트 인터폴레이터를 사용을 했구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크모션을 패스 모션에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록형에서는 센터 크롭으로 되어 있던 이미지가 어 실제로는 센터 인사이드처럼 보여지도록 스케일 탑을 타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뭐 체인지 이미지 트랜스폰 같은 트랜지션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아직 shared elements 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만을 이용을 하면은 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더 심화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티비티와 프레그먼트 화면을 전환할 때 이미 보통 사용을 하고 있을 수가 있구요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경우에는 프레그먼트 를 전환을 할 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탭이 좌우로 이동하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 선언을 하거나 혹은 코드로는 이렇게 오브라이드 펜딩 트랜지션 이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프레그먼트에서는 트랜지션을 이제 시작할 때 커섬 애니메이션 이라는 API로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로 이제 알파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내부에 인터플레이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션도 지원을 하구요 이걸 묶어서 한 번에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 공통으로 적용될 인터플레이터를 선언한다든지 전체의 시간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스케일과 로테이션 속성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다시 셋을 더 넣어서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하는 법을 살펴봤구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하나의 내에서 상태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등도 화면 전환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랜지션 매니저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레이아웃 전체를 변경하는 것보다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 뷰의 상관관계를 직접 변경하는 것 보다는 뷰가 페어런트에다가 이제 그 체인을 걸고 있다고 하면은 페어런트 대신에 바텀 가이드라인 이라든지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베리어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그 그 가이드라인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구요 이걸 사용할 만한 유즈 케이스는 사진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 경우에 안드로이드 10부터는 좌우에 제스처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터치 불가능한 영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약간 사진을 편집하기 쉽게 조금 패딩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쓸 수도 있구요 혹은 폴더블 기기에서 내 사진을 이제 접혀있는 디스플레이만 보여주겠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은 매우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요 먼저 컨스레인셋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위치를 적절한 위치로 옮겨주고 어 Begin Delayed 트랜지션이라는 API를 호출한 후에 해당 컨스레인 아웃셋을 이제 적용해 주시면 자동으로 트랜지션 매니저가 내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수행해 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였구요 사실 이외에도 애니메이터라든지 뷰 프로퍼티 애니메이터 다이나믹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트랜지션 뭐 서큘러 리빌 모션 레이아웃 등 다양한 API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내용에선 다루지 않았구요 아래에 링크를 추가를 해 뒀습니다 제가 제가 발표한 다른 곳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안드로이드 애니메이션 에 대해서 모든 API들을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아래 2019년에 있었던 구글 아이오 세션 인 모셔널 인텔리전스 영상 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어 현대 리액티브한 뭔가 구조에서 애니메이션을 구조적으로 잘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추천드리구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발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